IR 자료는 말 그대로 기업의 홍보자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일부러 안 보다가 안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, 뉴는 영화 관련이죠 컨텐츠 제작 뭐 이렇게 크게 한 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, 요즘 IPTV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랄까요 유통 경로가 상당히 다양해졌죠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극장에서 다음에 받아서 집에 이렇게 한다면 그 IPTV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활용 인구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매출처가 조금 다 변화됐다 예전에는 영화 제작사로서만 있었는데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아 이게 그래서 유효였구나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정보 제공 정보 제공 많이 올랐네 매출액이 성장해보고 싶다 이 말이네요 해보고 싶다 여기까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높게 조금 표시를 해놨네요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말이죠 산업 자체가 영화 괜찮았죠 창골인가 이게 창골 별로 없었죠 사람이 많이 안 봤죠 안시성도 뭐 재밌는 영화는 본다 스윙키즈가 이제 좀 있으면 하겠네요 도경수 이 도경수 얘네 신과 함께 거기서 와 연기 잘 하더라 엔터테인먼트 월드 아 언더덕 응 이런거 많아네 2019년도 아 이 얘는 설경국은 욕을 하도 많이 먹어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다 나의 특급형 이런거 좀 잔잔하게 좀 인기가 좀 있겠네요 차승원 박혜준 이건 잘 모르겠고 2019년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한 번씩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대감에 주가가 한 번씩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야 얘 연기 잘 하더라구요 박정민 얘 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장애인 한 번 연기를 하는데 어우 잘 하더라구요 그 이병헌하고 같이 나왔던 거였는데 생각이 잘 안나네 이름이 드라마 영화 뭐 이쪽에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새롭게 요거는 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 했고 요것도 하고 있나요 요거는 아 그쵸 스포츠 기업으로 사뽀로 아시안게임 했고 골프대회 스포츠와 연관된 마케팅이 엔터 마케팅을 한다 예전에 추신수 하고 그게 누굽니까 그 피 우리 김연아 말고 게 있잖아요 리듬체조선수 이름 뭐였죠 걔가 음 게 있잖아요 리듬 리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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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체조선수 게 이름 뭐였습니까 기억 안나세요 아 다들 다들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아 소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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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년제하고 그의 추신수는 딴 데였죠 갤럭 그 갤럭시아 SM 거기죠 그 회사가 많이 떴죠 그게 효성하고 연관된 호체입니다 아 박인비 박인비가 외국에서 엄청 인기 많습니다 인비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박인비는 딱 스윙 자체가 다릅니다 너무 안정된 스윙이라가지고 박인비 박인비 유명하죠 브라보 엔요 이게 이제 계열사다 이 말인거고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업체들이 많으면 여기 이제 공급을 할 때 얼마만큼의 이제 개런티를 받느냐 그냥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는 인기가 터져야지만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뉴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 요런 것들이 이제 고가 권역에 많이 끊어 먹었어요 지금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에선 바닥이 좀 잡힐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음 왜냐하면 이미 상장된 가격대도 지금 지나쳐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급락 후에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양봉이나 또는 거래량이 한번 터진다면 주가가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상되는 영화 라인업이나 드라마 라인업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에 따른 반등에 대한 탄력 그 영화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반경직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점점 대신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횡보성 장세가 조금 더 올리는 차트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컨텐츠 접종 자체는 뭔가가 좀 많이 얘기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반등이 강합니다 입에서 오르락내리라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 않은 유라는 거 얘기해도 우리가 조용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에 대한 얘기거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얘기거리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하반경직은 나타날 수 있는 정도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에이 에이